지구 최초 메카니멀 디스크 캐논의 탄생 지구 메카니멀 1호! 디스크 캐논이야! 원반의 마스터 디스크 캐논! 생일을 향해 더 높이 날아! 규칙 로퍼! 나의 희득함으로 빠 빠 빠 빠 빠 너무 풍 Eagle 나를 향해 너의 멋진 날개를 꿇 Snow 레인보우 빙! 그냥 너와 나의 희득함으로 빠 빠 빠 빠 쇼 파이널 어빌리티! 리스비어 펜! 더닝 메카드 W 블랙미러의 부활 1월 18일 대개봉